저 갈매 넘어 그쪽에 태계원 그쪽에 아파트 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환경보존 조사하는거 알바를 다니면서 이거를 억먹우리하고 이거하고 생태 조사한다고 못 가져가게 하는데 박스에 넣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두 마리인가 갖다 넣는게 씨가 퍼져가지고 이런거에요 그러네 저기 무상개구리도 있다 저 베펄벳은거 있죠? 네 무상개구리 작년 옆꽃이 한 개구리들과 70송이 피었어요 그래요? 이거는 저거 잖아요 이거는 지금 한번 피었다 징거고 이거는 지금 꽃에 새로 올라오는거고 수련 거기도 개구리 있어요? 여기도 놀다가 그래요 수련 이것도 기후가 안맞아서 겨울에는 찬바람이 나면 물을 따라가지고 구르마에다 심고 하우스 안에 갖다 입고 그래도 이런거 좋아하시니까 이중 하우스를 해야돼 그래놓고 이제 해동되면 물을 따라 버리고 구르마에다 끓고 나와가지고 여기다 물 받아놓고 이거는 깊이가 있어서 그냥 이대로 놔둬도 안으로 죽어요 음